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로남불 시전하다가 오지게 욕처먹고 순살이 되어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남편 욕좀 해달라고 열심히 글을 써 올렸지만 결국 그지같은 본인 인상만 탈로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오지게 처맞은 여자 끌깔깔깔 원제 이렇게 다른 부부도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이제 겨우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근데 저희 두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과연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좀 봐주세요. 첫번째 육식파 대 채식파 고기로 된 메인 반찬이 꼭 있어야 되고 그도 모자라 반주를 즐기하는 남편과 그냥 간단한 밑반찬만 있어도 밥 한그릇 뚝딱이 계란 고구마 등 간편식으로도 한 끼 때울 수 있는 아내 두번째 즉흥적인 집돌이 대 계획적인 박순이 주말 당일 할 일이 없이 집에서 계속 쳐 빈둥거리다가 어디 가고 싶으면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남편과 또 주말 계획을 지난 평일부터 미리미리 세워서 꼼꼼하게 그렇게 세워서 움직이고 싶은 나 세번째 사치형 소비와 경험형 소비 경험형 소비 아 이거 발언도 어렵네 놀러 안 가도 되니까 거치장에 소비를 하는 남편 적당한 걸 사도 되니까 그 돈으로 여행 등 경험에 소비를 하고자 하는 나 네번째 너무나 다른 수면 패턴 매일 일곱시간 여덟시간씩 꼬박꼬박 푹 잠을 자야 하는 남편 하루 한 다섯시간만 자고 피곤할 때 몰아서 자는 한 열시간 정도 그런 나 엄청 합리적이죠 다섯번째 꾹 참는 스타일 대 못참는 스타일 불만이 있어도 말 잘 안하고 그냥 꾹 참는 남편과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할 말을 다 하는 나 어떤가요 이런 두 사람이 평생 같이 살 수 있을까요 뒤에 있습니다 댓글 1번 지금 가만히 보니까 글이 전체적으로 은근슬쩍 본인이 우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건 그런게 아니고 말 그대로 다른거야 문제 안 만들면 문제될게 아예 하나도 없다는거지 남편한테 바라지만 말고 니 스스로 좀 알아서 맞춰라 댓글 1번 맞아요 은근슬쩍 본인이 우월한 것처럼 말하면서 남편이 고쳐야 한다는 댓글을 바라고 쓴 글로 보여요 딱 걸렸어 니 속마음 지가 하는건 경험형 소비 남편이 하는건 사치이지랄 그러니까 진짜 이기적이다 아니 거치장 하는게 사치지 사치가 아니면 뭔데요 아니 거치장이 왜 사치야 본인이 만족하면 그만인거지 그냥 소비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여행도 사치 아닌가 뭐 쳐 남는게 있다고 3번 나도 이 부분 때문에 어이가 털려서 댓글 달리고 왔는데 이미 딱 달려있네 아니 지 여행가는게 경험형 소비라고 말을 할거면 남편이 꾸미는 것도 꾸밈형 소비라고 해야지 이게 맞는거잖아 내로나 불쩌네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거죠 4번 수면패턴 이거 빼고는 절대 모를 수가 없는 부분인데 결혼전엔 정말 하나도 몰랐어요 어머나 얘 말하는것 봐라 지 성향은 전부다 미화해서 좋게 표현하고 남편은 깎아내리고 너같은 성격이 훨씬 더 그지같애 어우 싫어 딴건 모르겠고 경험형 소비에서 확 깨내 끌 끌 끌 아니 도대체 뭐가 경험형 소비라는거요 어? 딱봐도 이스타형 고리텅텅 사치형 소비로구만 끌 끌 끌 끌 그렇구만 나는 간편식으로 한 끼가 된다 이지날들 하는데 내 경험상 저런 사람들 간식 진짜 오지게 처먹거든 그러면서 아니 나는 밥을 조금밖에 안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는갈까 이지낸 그리고 글만 읽어도 진짜 개피곤한 성격인게 딱 보이는구만 게다가 니가 남편을 척 골라놓고 왜 이제와가지고 푸념을 하는거야 화가 나도 좀 참으세요 화낼거 다 내는게 더 이상해 어른이면 좀 참고 대화로 차근차근 푸는 연습을 해야지 아니 무슨 애새끼도 아니고 이걸 첫 자랑이라고 써질러 놨네 나는 같은 여자인데도 쓰니 개패고 싶어요 아니 본인이 비정상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지만 올테 진짜 하나같이 전부 다 본인 위주밖에 없어 지극히 정상인인 남편이 이런 그지같은 여자랑 살면서 욕까지 처먹고 있다니 너무 불쌍하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니 남편이 착하니까 그냥 있는거지 성격 나쁜 남자면 너 벌써 오지게 처맞았다 9번 수면 패턴부터가 정상이 아닌데 너 진심 또라이 같아 미친거 아녀 아니 이게 첫 도라 야 말 똑바로 해라 이건 다른게 아니라 그냥 니가 미친거요 아이고 이 개지같은 냥 지 남편 표현하는 꼬라지 좀 벗어 지가 하는건 다 같이 있고 남편이 하는건 사치니 뭐니 어쩌니 무가치라고 씨부렁거리고 있는데 성격 진짜 졸렬하다 아우 사람들 진짜 잘 패 추가 내가 다른거 몰라도 3번은 해명을 하고 싶군요 제가 편하게 쓸 가방이 없어서 W컨셉에 그 디자이너 브랜드 20만원 중반대에 괜찮은게 있길래 나 이거 사겠다 라고 했더니 그게 브랜드요 돈 아까워 차라리 명품을 계속 사라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나 친구들 만날 때 편하게 될 수 있는 가방이 필요한거야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럼 편지삽에 가보자 이래가지고 결국 모테가 베네타 아니 뭐야 카세트백 200만원짜리를 샀습니다 물론 여기서 님들은 그래 뭐 사게 샀네 이런 소리를 하겠지만 제가 그 디자이너 브랜드 그냥 주문했으면 남편 표정이요 몇 날 며칠 동안 안좋을게 불보듯 뻔하니까 어 저준거야 주문도 못했다고요 내가 명품을 사고 싶어서 산게 아니라고 그리고 일주일 뒤 크리스마스 때 서울에 놀러가자 이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게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순간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럼 크리스마스까지 즉흥적으로 놀러를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야 우리 돈 없는거 몰라서 아는 소리야 지금 이게? 너도 알잖아 거기 다녀오려면 최소 50만원은 써야 된다는거 아이씨 그리고 인마 니가 맨날 니 스스로 계획형이라며 그럼 어디로 언제 어떻게 갈지 얼마가 들지 그런거 미리미리 다 알아보고 말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야? 이러더라구요 제가 근데요 이 사람 성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분명 아무런 말도 없다가 한 23일쯤에 대뜸 우리 어디 놀러갈까?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리고 저는요 그 가방 안사도 됐거든요 연말이니까 특별히 평소에 못 가본 곳에 가고 싶었던건데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눈치 보면서 말을 해야한다고? 이게 참 답답하다 이거에요 아 끝으로 저는 전화만 있고 규모가 꽤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짧은거 그 라띠가 너무 다른데 남편은 불만을 꾹 참고 너는 바로바로 그때그때 말을 한다며 그런데 가방은 싼거 사고 그 남는 돈으로 여행가겠다라는 말을 왜 못하는거야? 계획형이라며 그러니까 이거는 너도 그 비싼 가방에 사고 싶었던거고 또 아무 불만 안생기니까 입을 쳐닫고 있었던거 아니냐고 내 말이 맞지 년아 그런데도 남편 탓을 하고 자빠졌네? 그냥 이거 니가 못돼 처먹은거요 게다가 식습관 수면 패턴 등등등 생활도 다 불규칙하고 어우 그지같아 후기를 봐도 마찬가지 그냥 내로남불 그 자체예요 지가 하는건 무조건 옳은거고 남편은 병신 취급하고 아니 이게 정말 서로 성향이 다른 문제로 보인다 이거야? 그냥 이건 니 인생이 개척 아닌거야 그게 문제라고 어이구 나도 여자지만 쓰니 진짜 내로남불 그 자체다 사람마다 생활패던 가치관이 다른건데 본인이 하는게 더 우월하다는 뉘앙스 팍팍 풍기고 후기를 봐도 그러네 끝까지 지만 쳐 잘랐다고 씨부렁거리고 있어 아니 주말에 빈둥거리면 안되는거야? 놀러 덜 다니고 다른데 더 쓸 수도 있는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주말은 쉬는 날인데 무조건 막 계획하고 막 쫓기듯 그렇게 쳐놀아야 되는거야? 그거 따라가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나도 이거 경험해봐서 아는건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되잖아? 그럼 그냥 일을 하는 평일이 더 편해진다고 와 이거 진짜 공감하죠 나중에 진짜 정털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타협을 해 물론 그 개척원 성격이 그게 될진 모르겠지만 끄 끄 끄 끄 끄 끄 4번 아니 가방 사기 전에 나는 이 돈으로 크리스마스를 더 알차게 보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거 아니야? 어? 아줌마 분명 아까 본문의 수수료를 계획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게의 경제도 빠삭할텐데 이걸 몰라? 말이 돼? 가방에 돈 200 쓰면 크리스마스 때는 무리겠다 이거 모르겠냐고 말도 안돼 댓글 쓰니? 가방을 살 땐 크리스마스가 아직 한달 이상 남아서 크리스마스 생각을 전혀 못했던거에요 핑계 참 그지같고 개 구질구질하네 끄 끄 끄 끄 끄 알고 있으니 그래요 엄청나게 계획적이네 아니 그럴거면 크리스마스는 먼저 샀던 가방 금액 때문이라도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어? 그리고 아니 예수님 생일인데 니가 뭔데 설치고 난리야? 너 뭔데? 아니 크리스마스에 굳이 서울에 가서 경험할게 도대체 뭐가 있다는거에요? 장난 똥 때리냐? 끄 끄 끄 끄 6번 본문도 그렇고 후기도 그렇고 싸질러 놓은 글 보니까 이 여자 기본적으로 남편보다 지가 더 의미있게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같은데 많이 웃고 갑니다 웃게 해줘서 고맙네 그래요 그냥 이대로 이혼하고 본인한테 잘 맞춰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뭐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도 모르니까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냐니 제목 꼬라지 봐라 어우 그지같네 오지게 두들겨 맞는군요 근데 그게 보이죠 글 속에 본인의 숨겨진 의도가 뻔히 보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런거 하나 보이면 절대 놓치지 않죠 뼈를 막 분질러가지고 아예 가루를 만들어버리는데 시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너무했다 어우 사람 죽겠다 싶을 정도로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튼 그래도 뭐 그지같으면 맞아요 지금 감사합니다